서동구의 매직 타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박수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뭔가 시장이 내년을 앞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화가 극적으로 1300원 이하로 내려왔는데요. 물론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금리 정책을 결국은 제로 금리 내지는 이런 데서 변화하겠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 아시아 주요 3국들의 통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장을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1300원 이하 1200원대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1315원에서부터 1320원만 돌파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엘화 역시 130원만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또 가장 위협적이었던 위안화도 이제 7위안 이하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너무 우리 흔한 말로 쫄 필요는 없는 그러한 우호적 여건이 환율 쪽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키워드는 아시아 3국 통화 강세를 들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수만한 요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군과 테마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모처럼 만에 급반등이 연출이 됐죠. 이러한 요인들이 자격이 되면서 우리도 지수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IT 쪽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또 자동차도 모처럼 만에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그 핵심적인 종목들, 물론 알로코라든가 페노션, 또 2차전지 쪽에서 코스모 신소재, 또 로봇 관련해서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 먼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기아를 추격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되는 흐름이 아니겠는데 아직은 어느 쪽에서도 파란 다이아몬드도 아직은 볼륨이 약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다니기 시그널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은 아직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하이닉스 역시 변동성이 크게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려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란 매도 블록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보다는 한테뿐 늦췄다가 단기적으로라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응주들의 오름세가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쪽을 추격 매수하거나 쫓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하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이 매도 블록 구간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들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도했던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상대적으로 상수폭이 적었던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것이 YG플러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YG플러스는요. YG엔터와 더불어서 하이브가 공동 출장을 해서 만든 회사죠. 각각의 지분을 합쳐면 33%, 17%, 50%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주식도 제한적일 수도 있겠고요. 바로 이 아티스트들,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음원이라든가 음반 판매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5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재작년부터는 순위 또 흑자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방송 콘텐츠 쪽이라든가 광고 쪽에도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손이 소문 없이 투심권에서 5권의 1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순매수 포지션을 한 달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차태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무상향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빨간 다이아몬드가 출현이 되고 있고 단지로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3,900원 직전 저점 빼들이 될 수 있겠죠. 이 3,900원이 인탈가로 설정을 해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 짧게 5,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4,400원 내외 현재가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엔터제 중에서 YG플러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